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B의 팬들이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축하하며 B를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발표하고 이슈오픈이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홍보대사로 발탁된 방탄소년단은 오늘 10월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콘서트 BTS의 투컴인 부산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서 B의 팬들이 B를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포트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B의 글로벌 팬베이스 B유니언과 한국 팬베이스 김태영 서포터즈코리아 팀비로 구성된 부산 콘서트 연합 서포트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산 종합운동장역 지하철의 모든 개찰구에 B의 얼굴이 장식된다고 공개했습니다. 개찰구 상단과 하단에는 보그코리아 표지를 장식한 B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장식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한국 팬베이스 비인사이드는 첫 번째 서포트 프로젝트로 10월 1일에서 31일까지 한 달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앞에 버스 정류장의 대형 광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서포터즈코리아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와이드 컬러 광고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콘서트 서포트로 콘서트가 열리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을 돌며 B의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LED 트럭 광고를 준비하고 영상을 공모 중입니다. K-POP 최대 팔로워 213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팬페이지 누나비는 퍼플로드 1, 2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엑스포 콘서트가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과 라이브 플레이가 진행되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은 B의 사진으로 물들 예정입니다. B는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스페셜 DJ로 출연해 콘서트 준비에 관한 군항을 알린 바 있습니다. 최근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B는 부산 콘서트다.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저희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안 한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조금 쉬다 보니 체력이 안 되더라고 고백하며 다시 텐션을 업해야 하는 게 힘들지만 나름 재밌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B를 응원하기 위해서 팬들은 미공개 이벤트를 콘서트 일정에 맞춰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 B의 중국 팬들이 막강한 팬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 웨이보에 따르면 B의 중국 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총 7만 1553건의 보급 매거진을 주문했습니다. 한화로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B의 중국 최대 팬클럽인 바이두 비바는 와이디언 등을 통해 단독으로 5만 권을 주문하며 B의 첫 단독 화보 발매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상거래 사이트의 판매자들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된 B의 보급 매거진을 합하면 판매고는 7만 권을 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중국 팬덤의 케이팝 개인 콘텐츠 최고 구매 기록 4만 9천불을 훌쩍 뛰어넘는 최고 기록으로 중국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B를 향한 팬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한편 보급에 따르면 B는 촬영 전 미팅부터 직접 참여할 정도로 이번 화보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뉴욕 외곽의 이국적인 로케이션과 촬영 소품, 컨셉, 스타일링 아이디어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첫 단독 화보에 그의 아이덴티티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